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나는 첫 증강체로 뭔가 시너지든 뭐든 재밌는걸 보고싶단 말이지 나 암살자 가고싶어 아 이거 분노날개도 들어가는구나 자객 보셨나요 분노날개 저거 분노 회색으로 바뀌는거 보셨나요 나 저기 뭐냐 이온 키아나 이거 합치면서 이온하나 주자 키아나한테 이온하나 가고 케인은 이자를 볼 수 있어도 안팔겠습니다 릴리아 붙었고 음 레벨업 치자 케인 하나 올리자 그냥 워모그 하나 올릴게요 헤카림 주자 나중에 어 이거 고대기록보관소로 먹자 암살자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암살누누 그냥 이거 레벨업 쳐도 되겠는데 케인 하나 더 올리자 일단 와 요술사 회담 요술사 심장 뭐야 이거 그만해 제발 그만 장난질해 제발 재미없어 뭐야 이거 그만해 재미없다 누누 먹어주고 아유 못 먹었네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저기 장갑을 하나 먹고 뒤집게로 암살자 하나 뺄 거거든요 여기서 뒤집게부터 하나 먹자 와 씨 장갑이 없어 갑옷 갑오일 하나 올리고 이긴다는 마인드 아 이거는 좀 이거는 못 참겠는걸 뒤늘려모자 빠지는 거 압니다 뒤늘려모자 빠지는 거 알아요 아 아 아 싸인펜 삼성 본다 음 옅다 올리면은 판도라 마냥 계속 이제 동일 코스트 유닛 중에서 돌아갑니다 계속 얘는 재활용 쓰레기통 먹었구나 헤카림으로 앞라인 세워놓고 아마 릴리아 저거 요술사니까 같이 헤카림 이거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어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해서 딸 이겨버렸어? 아 릴리아 빼기 좀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냅두자 탱커가 없어가지고 정손 하나 먹고 피읍 정손 됐다 어 이거 굴려 이다스 굴려 사일러스 나왔다 레벨업 치고 얘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유감살자의 사속사 김에 이난동 꿈까지 완벽 그 자체 그리고 정손 하나 올려서 피읍템 하나 챙겨주고 지금 누누가 이제 딱히 필요가 없는 그건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일라오이랑 사일러스랑 진짜 하는 얘기가 아니 아니 이게 이 이 뭐야 초상화? 일러스트도 똑같이 생겼고 이거 그냥 유닛 상태에서도 똑같이 생겼어 그냥 대에깔려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용 계속 굴리고 이거 9레벨 갈 필요가 없죠 저는 저는 2조합 이대로 끝낼 거고 8레벨에서 싸인펜 3성이나 볼게요 야 이거 2성 띄워서 굴리자 계속 굴리다 보면 싸인펜 언제 2성 언젠가 2성 나오겠지 뭐 야소 좀 커가지고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용술사라서 커진 거고 1성입니다 야소 오케이 물어주고 그렇지 아 세다 세다 싸인펜 싸인펜이 강하네요 용은 용으로만 바뀌어요 8포짜리 유닛이라서 이거 싸인펜이 스킬 써가지고 먹으면 돼 쓰고 쓰고 아 잠깐만 먹으라고 어어? 어 됐어요 됐어요 어휴 태블망 주롯 각오일에다가 무대 하나 가고 이거 이거 딱 좋다 그냥 먹을게요 아우 싸인펜 좋아요 일단은 파이크 쓸 건데 사일러스 필요 없겠다 누누가 워무그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각오일이랑 주롯만 예주고 이거 태블망 누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싸인펜 되고 이거 싸인 어? 금방 뜨겠는데? 금방 뜰 예정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다이나 그냥 팔자 어우 싸인펜 2성 좋아요 야 이겨서 2성 아니 아니 이겨서 50원 이자 보고 아니 싸인펜 2성 붙어서 세졌어 그리고 다 1성인데 약할만 하지 솔직히 세면 양심이 없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자객 그거 뭐냐 증강체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더 세질 그게 있어요 그냥 유감살자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아 뭐야 돈 아 드레이븐 도끼 백스택 터진 거구나 어 아 돈이 왜 쏟아졌나 했네 어우 싸인펜 2성 그렇지 세 마리만 더 찾으면 끝 뭐 어쩔 건데 요술사? 여섯 마리가 암살자면 뭐 어쩔 건데 어? 요술사는 뭐 어쩔 거냐고 너 이제 끝났어 너 싸인펜 들어가서 먹어주고 끝났어 너 아까 어? 운빨로 겨우 한 번 이겼지 이제 단 한 번도 날 못 이길 거야 너는 오케이 그렇지 아 좋습니다 헤카림 불편하다고요? 아니 헤카림을 그렇다고 없앨 순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어? 무대 가자 싸인펜도 무대 가자 그냥 극딜로 가자 초극딜 싸인펜 하나 용 하나 주면 안 되냐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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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장난감들 좀 있으면 죽는 거 아니냐? 아니 피 60짜리 있어요 여기도 피 35고 아니 싼 애 35고 여기 피 60이라서 괜찮아요 얘가 삶을 포기를 하지만 않으면 돼요 얘가 절망을 느끼고 극단적인 성 아우 야 3500살 야하하하 야하하 아니 무대 들어가니까 개센데 오케이 한 마리 나왔고 어! 여기까지만 다음 턴에 싸인펜 삼성 뜰 예정 뭘 세 개를 넣어놔 이미 싸인펜인데 이걸 왜 넣어놔 와 싸인펜 돌진 딜도 막 800, 900씩 뜨네 돌진 딜이 저렇게 뜬다고? 미쳤네요 야 그냥 파닥파닥거리는 평타도 600 딜이 뜨는데 파닥파닥거리는 거 하하하하 야 파닥파닥거리는 게 막 500, 600씩 떠 돌진 1356 돌진 돌진 오케이 하하하하 18000 딜 아이 진짜 감 없네 워무그 헤카림 갈게요 다음 턴에 싸인펜 삼성 노린다 어차피 용이니까 쌍워무그 누누 주자고 그럴까? 별 상관은 없는데 그럽시다 그러면 아 헤카림 아니야 헤카림이 아니고 싸인펜 아 썸네일까지 썸네일 찍으라고 얘네가 안 붙었구나 그랬구나 그걸 몰랐네 그랬구나 나가라 이제 너네는 쌍워무그의 암살자 자 삼성 싸인펜 갑니다 삼성 싸인펜 출동 갑시다 와 와 돌진 딜이 와 와 와 와 24000 뭐야 24000 뭐야 방금 어 탈론 2성 좋아요 탈론 노리고 사쿠 굴렸는데 탈론 붙었네 나 이제 파이크만 찾으면 끝이잖아 아잇 뛰어 그냥 파이크 두 마리 올려 그냥 오케이 암살자 날라가지고 야 먹어봐 돌진 와 와 와 와 아니 먹지를 못하는데 돌진 딜이 너무 세가지고 와 파이크까지 남동꾼 받아주고 끝 야 그냥 이렇게 다 퍼뜨려 놓자 아 이거 어떻게 돌진을 하고 먹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먹어주는 거 24000 딜 뜨는 거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돌진 어딨어 여기 있구나 아 스킬이 너무 느려 돌진하고 먹어 먹어 아 못 먹었어 그냥 돌진도 막 4000씩 뜨니까 아 세다 들어가시고요 아 야 싸 와 미쳤다 24000 딜 와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 사인펜 유감살자 해봤습니다 와우 거기에 자게까지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